잘 잤다 야 브라운 너 잘 잤어 그래 피곤해라 비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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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늘은 뭐지 토요일이라서 인도 안하고 토요일이 어떻게 짱이야 són 그랬 diagnosis ㄴ 뭐라고? 처음했으면 1층에서 처음 aan 아이가 있기 에이 뭔소리야 얘가 뭐가 있따 응? 응? 어? 어.. 쥐다 쥐야아!!! 쥐야x2 어? 한 대리 전부터요 지금 어디 있었어? 땅 밑에요 아니 근데 땅은 바로 들어온거야? 이제 남 부시고 여기 왔는데요? 당장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나 안 나가? 응 그래 일단 죽이지 말고 맺힌 건 뭐 있어야 돼 야 너 우리 집에서 그냥 맺힌 건 있어 그래 야 너 뭐 좋아해? 밥? 응? 목이야 너 뭐 먹을래? 뭐 시원 먹어 대충 이거라도 먹냐네 여사는 안 먹냐 응 비곤해 어?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생겼어 혹시 마그마 블로그를 집 태울 수 있나? 한번 해봐야지 응 안 태워주네 에이 몰라 그냥 뭐하지 응 그냥 밖에서 그냥 따라가자 야 가자 얘들아 야 중돌아 산책가자 응 뭐 줄이 어딨지 여기 끈 있다 여기 끈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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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묶어지나? 야 안 묶어지나? 야 얘는 안 묶어지네 응? 이게 된다고? 야 니들 둘 다 따라와 산책하자 응? 어 산책하세요 어 근데 동물 애들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닌가? 자 얘들아 가자 산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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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이 좋아요 산책이 좋아요 산책이 좋아요 근데 햄스터가 거의 강하지만 하네 앙 앙 앙 앙 앙 아 참고로 이거는 햄스터 모른데 다른 햄스터들도 있긴 있는데 이 햄스터들도 마음에 들어가네 이 햄스터들은 했대 얘들아 바다도 건네 강도 건날까? 야 이거 강이 아니라 두 곳이 있구나 개국이나 강이는 똑같지 뭐 이게 강이도 못했네 어? 응? 물들뻔는데 얘는 그냥 하긴 얘네 뭐 그냥 하긴 얘네 뭐 괜찮아 자 강을 건너서 풍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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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라고 응? 산책하자 산책 산책 다른 가는지도 있네 응? 근데 애들 많이 힘들려나? 하긴 뛰었는데 햄스터는 아주 힘이 펄펄하네 야 햄스터 힘이 엄청 세 뭐야 얘 이거 응? 일단 얘들아 집에 들어가자 조금만 더 하다 갈거야 그래 조금만 더 하자 가자 오늘은 뭐 나도 좋은 날이니깐 응? 응? 어? 질꾸미 질꾸미 질 묶어 이 녀석 일로 너 일로 와 집에 가자 아무래도 너는 내가 집을 만들어줘야겠어 응? 응? 너가 하나도 도망가서 안되겠어 그래 너가 하나도 도망가서 안되겠어 그래 응 도망갔나고 그래 어 혹시도 나랑 같이 살래? 그래 어 그래 같이 됐다고? 알았어 나랑 같이 살쪄 근데 이건 어떤 분들은 이거 납치라고 하는데 납치 아니야 이거 야 넌 좀 여기다가 아니 아니 너 절대 좋아 응? 좋아 센서 네 집이야 앞으로 좋아 혹시 문 라임스 앞으로 너를 위한 러브 왔어 오케이 근데 그냥 그거 그냥 울타리냐고? 아니야 울타리가 아니야 응 너는 좀 죽겠지만은 여기서 자 미안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좀 꾸며주자 그래 이러다가 너무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 자 푹신푹신하게 양털로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닌가? 아 이게 아닌가? 이렇게 해서 아니다 그냥 카페트만 하자 뿌뿌뿌뿌 뿌뿌뿌뿌 뿌뿌뿌뿌뿌 이렇게 카페트로 잘 수도 있고 그래 물 먹는대 응 뭐야 이건 그래 혹시 모르니까 똥 싸는 곳 똥 싸는 곳 똥 싸는 곳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똥 싸면 돼 앞으로 그리고 물은 아니 똥 물은 여기서 마셔 아닌가 여기 있는 물인가 그래 여기 마셔 그럼 햄스를 위한 러버스 완성 근데 이거 좀 너무 대충 쪘다 햄스러지라고 그치 너 쭌돌아 어 하긴 이거 너무 대충 쪘다 응 야 응 얘 목줄도 안 따라와 아 아 다른 강아지구나 브라운 브라운이랑 뻐같이 생긴 강아지 구나 자 너희들 앉아있어 넌 내 침대 위에서 뭐하니 좀 앞으로 어 내 새로운 가족이든 햄스터 아주 귀여워 이 녀석 아이고 침대 있어 침대 있어 피곤한 건데 왜 근데 왜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은 이 날씨 뭐지 아 아니 비가 올지 않을 것 같은 이 날씨 뭐지 오 오늘은 아주 응 천둥범개 나을 것 같아 하지만 갑자기 천둥범개 폭풍이가 뭐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어 햄스터집 아무래도 이럴다는 말이야 햄스터집을 지켜주기 위한 강화유리가 필요해 강화유리로 햄스터집을 주문해주는 저게다 안녕 햄스터집을 어제 번개가 치기잖아 햄스터집에 햄스터집에 아 번개가 치고 그럼 죽는거 아냐 근데 불이 사실 별로 안나올 것 같은데 어찌나 비틀미 빨리 빨리 불이 꺼지지 않을까 비틀미 한 이정도면 좋아 좋아 절대 아무도 못벗어나게 아니 절대 강화유리로 오 진짜 번개가 갑자기 치는거 아니야 번개가 갑자기 치고 큰일나 진짜 좋아 이렇게 뿜이 펴지 근데 보통 조금 안어울리긴 해 햄서가 이렇게 작은데 집이 좀 크다 원래 집은 큰게 좋은거야 좋아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